파주 신축 빌라 분양 사무실 거실입니다. 거실에서 바로 보이는 조경뷰가 인상적이고요.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LED 조명과 보조 조명이 설치되어 있고요. 거실 주방 일자형 구조로 개방감이 우수합니다.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되어 있는 주방이고요.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 창문이 설치되어 있고요. 주방 옆 베란다에 세탁기 건조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외부 테라스고요.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파우더룸이고요. 드레스룸입니다. 부부 욕실이고요. 가변형 포룸 구성 중간방입니다. 가변형 포룸 구성 중간방이고요. 작은 방입니다. 각 방 에어컨 시공되어 있습니다. 메인 욕실이고요. 야당동 세렌디피티 분양 사무실 현관입니다.